팬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기는요. 여긴요. 정동진 가는 길에 통일 공원이 있습니다. 네. 여기는 역사적인 근원입니다. 90년대 무장 공비 침투 사건이 여기서 일어났었습니다. 그거를 전시하는 그런 기념관이거든요. 자 볼까요.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우리 저 어르신들도 많이 오셨네요. 저요? 저는 서울 방송국에서 왔어요. 연예인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자 여기가 보시면은. 아 우리 저 통일공원입니다. 여러분들. 여기 한번 보세요. 자 여기 보세요.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우리 육군 해병군 장군 의병 군인들 강릉의 항쟁 기념탑입니다. 네. 아 역시 강릉은 참 이 좋은 동네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강릉은. 예. 무장공비 여기 저 간첩들이 쳐들어와가지고 한번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. 예. 여기입니다. 여기 여기서. 예. 우리나라가 다 싸워서 딱 해치웠잖아요. 좋아. 아주 좋아. 자 북한을 공격해. 자 요걸 보시면요. 대한민국 육군 공군 전투기입니다. 예. 통일공원. 요것도 보시고. 이야. 시원하네. 이런 데가 있었구나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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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투기 하늘의 도깨비. 전투기. 아 전투기 도깨비입니다. 이게. 여러분 통일공원입니다. 예. 정동진 가다가 옆에 있으니까 꼭 구경하시고. 자. 예. 전투기. 아 대단합니다. 여러분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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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쭤러볼까요. 여러분. 예. 예. 계속해서 이어지는 순서. 예. 슈퍼오늘 전투기. 자. 요거는 어떤 전투기인가요? 아 훈련기로. 훈련기로. 꼭 저거 같다. 그럼 독수료 용제. 하하하하.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. 예. 예. 참 좋습니다. 여러분. 예. 미국 전투기네요. 요거는. 예. 예. 자. 여기 보시면 또 우리 그. 예. 우리 국군 장병들께서. 아. 강릉. 지구 견적비로 해가지고. 아. 저. 북한을 공격하라. 쏴라. 부라산을 퍼보라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여러분. 감사합니다. 자. 힐링하시고요. 여기는 전투기. 통일공원입니다. 통일공원. 네. 아. 저기도 비행기가 하나 있는데. 아. 저기까지는 내가 또 못 올라가고요. 네. 여러분. 오늘 날씨가. 비가 안 와서 다행이네. 천만다행이야. 여러분. 자. 통일공원에서. 여러분과 함께. 예. 강릉 지구 견적비라가지고. 6.25 전쟁을 전투비행기 설치. 예. 그런 기념관이랍니다. 여러분들. 예. 역사를 좀 알아야 우리가 행복하거니깐요. 여러분. 감사합니다. 그러면. 자. 강진품바. 잠시 후에 정동진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여기는 통일공원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땡큐.